정연 변경 같은 상황 그녀와 약속을 깼네 그녀 사실 기다렸네 나중에 아니 아홉 시간 난 정신 나간 인간이 왜냐면 약속 못 지킴 약속은 지켜야 했어 난 내가 덜렁덜렁해 그러니 보자에게 말은 난 결국 못했네 그녀에게 준 건 상처 곧 마치 부메라 같이 내게 돌아왔어 상처 그녀 볼 염치가 없네 왜냐 약속도 못 지킨 인간은 너무나 못나네 아픔은 상처를 만든 늦은 사관은 곧 칼을 아픔은 상처를 만든 늦은 사관 곧 칼을 아픔은 상처를 만든 늦은 사관 곧 칼을 세월은 흘러서 13년 다시 만난 이 달랐네 난 상사병과 악몽 그 두 개 열매를 먹네 미친 것 같아서 난 그럼 상사병은 내게 큰 문제가 되네 내 암홉 그런 않고 기쁜 소식 난 결국 상사병 이겨 새 여자를 곧 만나서 전 여친과 동명이인 엑실명 더러운 아내 엑스걸 프렌드는 예뻤지 그런 새 여자 덕분에 여자 관련된 사실을 머리서 지우고 있네 아픔은 상처를 만든 늦은 사관은 곧 칼을 아픔은 상처를 만든 늦은 사관 곧 칼을